삶을 변화시키는 채널, Change My Life 입니다. 디펙초프라는 인간의 잠재력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학 박사이자 영적 지도자인데요. 어느 대학의 졸업식 축사에서 그가 한 이야기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다음 몇 분 동안 저는 여러분이 앞으로 가장 영웅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7가지 작은 단계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세상에서 가장 잘 듣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화는 무서운 것들이 대부분이죠. 전쟁, 테러리즘, 생태 파괴, 종의 멸종, 먹이사슬의 독성, 그리고 기후변화. 그게 대화의 상당 부분이에요. 하지만 그것과 함께 다른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섯 번째 인류의 멸종이 일어나는 것을 허용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함께 더 평화롭고 그저 지속 가능하고 더 건강하고 즐거운 세상을 위한 이야기를 만들어 갈 것인가 우리는 세상에서 보고자 하는 변화를 만들 수 없다면 결국 화를 내고 좀 더 적극적으로 화를 내고 평화를 옹호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화를 내는 평화 운동가들이 될 겁니다. 그것 자체가 완전히 모순이죠. 그러니 들어보세요. 지금 이 시대의 시대의 정신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한 비전을 만드세요. 여러분의 비전을 공유하고 그들과 결속하고 그들의 강점과 여러분의 강점을 감정적으로 보완하고 싶은 사람들과 함께 모이세요. 서로의 장점을 칭찬할 때, 감정적으로 신경 쓸 때 함께 비전을 공유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스포츠를 예로 들면 우승하는 어떤 스포츠팀이라도 그런 특징, 공통의 비전, 정서적 유대감, 그리고 장점을 보완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그것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지금 당신 삶의 여행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진정성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진실성을 가지고 여러분의 건강과 다른 사람의 건강과 기쁨을 책임져야 합니다. 비록 이곳이 훌륭한 대학이고 여러분은 훌륭한 학위를 받을 것이지만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인식하세요.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은 학위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자격증이 없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은 관계를 만드는 능력과 함께 옵니다. 사랑을 키워주는 능력, 공감과 연민, 평정과 기쁨을 가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진실, 선함, 조화, 아름다움, 평화, 그리고 기쁨의 방향으로 진화하려는 당신의 욕망. 그것이 없다면 그것은 헛된 경험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묻지 않는 한 말입니다. 나는 진정 뭘 원하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 나는 무엇에 감사한가? 나는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은가? 나는 미래 세대가 어떤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는가?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의 일상활동이 어떤 면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을 반영하고 있는가?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그러한 질문들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보람이 없을 겁니다. 우리의 삶은 꿈입니다. 하지만 가끔 우리는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알 만큼 충분히 깨어납니다. 자, 이제 뭘 할까요? 우리는 모든 경험이 일어나는 자각에 의해 잠에서 깨어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지금의 경험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녁의 첫 부분은 이미 끝이 났습니다. 5분 전은 이미 끝났어요. 그건 꿈입니다. 미래를 잡을 수도 없고 현재도 태어나자마자 끝납니다. 그렇기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야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일어나고 있는 것, 경험, 그리고 시간의 존재에 눈을 뜨게 됩니다. 하지만 경험이 일어나는 자각은 보통 제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각만이 당신에 대한 유일한 진실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시간 속의 모든 순간에 일어나고 가라앉습니다. 당신의 자각을 유지해 주세요. 경험이 일어나는 존재를 붙잡고 그 경험을 제때 인식하세요. 만약 그러한 자기인식이 없다면 인생은 꿈처럼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목표인 거죠. 존재에 대한 각성, 정신에 대한 각성, 우리의 영혼에 대한 각성은 종교나 철학이나 신학이나 과학이나 사고의 체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존재는 최고의 지능이고 느낌은 그 다음에 옵니다. 우리가 사랑, 연민, 기쁨, 평정, 그리고 생각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느끼면서 독단적인 사고가 아니라 질문을 하며 살아간다면 그 질문과 삶은 우리를 답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진실의 언어는 침묵이고 그 밖의 모든 것은 서투른 번역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